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다는 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일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은 참 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사명감을 주시는 분들 기도의 특공대로 헌신할 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새벽 기도에 기도에 불이 붙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삼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살면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또 누가 심판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도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파가 생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당파심이 가지는 특징은 사람을 내 편과 다른 편으로 가르는 겁니다 내 편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다른 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인 사람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더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파가 나뉘버리니 그 주인 되신 분은 한 분이신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도 교회 안에도 다툼과 싸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원수가 되고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물이 지어 돌아다니는 걸 볼 때 어린 아이들도 참 어른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가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도 파가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싸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냥 교리로만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당신이 개척한 교회 그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고 누가 심판을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조금 더 거리 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판보다 정말 무서운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 보시는 앞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 사람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거리낌이 없으면 심판을 누가 해도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다 밝혀 주실 겁니다 굳이 지금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목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이런 근거 없는 오해,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난을 꽤 많이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컬럼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함인데 왜 거기에 그런 비난의 글들이 달리는지 때때로는 참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비난 받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혹시 한 것은 없을까? 돌아보게 돼요 잘못한 게 느껴지면 바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죠 그런 잘못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이 아시면 끝인 거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연련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니 근거 없는 비난조차도 어떤 때는 유익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중한 직책을 맡은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주 막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책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에 연련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입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난을 받을 때는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죠 똑똑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다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람의 말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회 그만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그걸 지켜보던 사모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은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관리인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실종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신실성입니다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섣불리 어떤 사람을 심판하게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 속에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사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괜히 싫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울 일이 무엇일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입술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두렵다고 두렵다고 그랬다 말 함부로 했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 함부로 했던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사도바오를 욕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만약에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화임맞은 사람 성령을 속이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러면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심판하고 말은 이런저런 말이 있겠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판정 내려주십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대체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판단은 도대체 무엇일지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 주님의 뜻,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곤면한 것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 문제로 교인들까지도 요동하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아마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 쪽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 쪽일 수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분입니다 나중에 아주 흥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수나 진보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극우나 극좌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극우나 극좌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극우나 극좌가 뭡니까? 자기와 다른 의견을 누가 말하면 화부터 내는 겁니다 흥분하고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이건 벌써 조짐이 안 좋은 겁니다 내 편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나하고 다른 편은 무조건 나쁩니다 이건 벌써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수단과 방법은 좀 잘못되어도 괜찮다 이건 진짜 무서운 생각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도 정치에 대한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겨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어야 이 기준을 무시하면 그러면 교회를 깨트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문제고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기도 되죠 영상도 막 보내기도 하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들 사이에 우리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건 보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막 속이 안타까우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력을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실제에 보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서 받아놓고서도 마치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8절에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왕이 된 것 같군요 아니 이 세상에서 왕 노릇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도바울은 당신들은 왕처럼 행세하지만 지금 사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말할 수 없는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마치 사형수가 된 것처럼 비참한 처지에 그들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은 영광을 누리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사형수처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린도 교회는 뭐 해야죠? 기도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4분 5위를 찢어져서 싸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처지는 기가 막힙니다 아마 우리가 문이 열려서 그들을 알고 나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중국에, 중국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안한 삶 다 포기하고 지금 해외로 나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고국에 있는 파손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 줄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예수 잘 믿어 보려고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오셔서 뭘 기대하실까요? 교회가 은혜로 뜨겁고 교회가 기도가 불이 있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은 힘을 얻고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움에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새벽기도 나올 힘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싸울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싸울 일들 다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싸우면 기도 힘 다 잃어버려요 북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중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우리 중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교회가 싸우면 안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바보 취급 받으면 어때요? 바보 취급 받으면 무시당하면 어떠냐고 무시당 좀 억울하면 어떠냐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12절 13절에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회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떤 속회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밝혀주세요 누가 정말 잘한 건지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바울의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 편안해요 나가면 고난당해요 그런 줄 뻔연히 알면서도 사도바울은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도바울의 확신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고난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죠 주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고난받는 게 기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못되게 했는지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사울 왕에게 질투신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도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누가 나를 심판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시험들 일은 계속 일어나고 또 별의별 말들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심판하지도 않고 심판 받아도 무너지지도 않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가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회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냐 우냐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서로 말할 수 없이 욕을 해대는 지금 이 사회를 누가 중심을 붙들어줄 겁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또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무너지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 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불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